오늘 같은 시장에서 스페셜 클래스가 더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지 팩트만 좀 잡아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상로 대표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빨간 맛 주식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 보고 싶은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좀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력한 시장에서도 반드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종목군들은 바로 이 재료를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핵심적인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강조해드렸던 것이 HBM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HBM 반도체 관련된 한미반도체도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또 트렌드 좀 짚어봐야 되는 것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것이 HBM 본도를 수지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수급에 좀 들어갔습니다 물론 오늘의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이 다시 한번 수급에 붙었을 때는 바로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HBM 반도체 과연 이게 일반적인 반도체랑 뭐가 다르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반도체는 그냥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목 한 개 주목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HBM 반도체라는 것은 도로를 여러 개를 붙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목 한 개가 있으면 거기에 위로 적층한다고 하죠 위로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여기 사이에 보면 이제 이어지는 이음새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한 개씩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딩, 본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가 수주했다는 것이 본드 관련된 부분 바로 이 연결고리를 수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한미반도체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고 보고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오늘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거는 또 나머지 공부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보험사 저축 상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다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카드사 또는 손해보험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축성 보험이 늘어난다는 건데 정말로 늘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21년도 1월 달에 보는 것과 현재 2023년도 2월 달에 보는 건 상당한 지금 예탁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바로 이제 금리가 고금리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고금리로 넘어왔면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사는 특히 저축성 상품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저축성 상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장기성 상품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험사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생명이라든지 또는 동양생명이라든지 또는 미래생명 이런 것들 주가 추이를 보면 대부분 다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배당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붙여서 보시면 또 좋은 하나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배당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신약물질 병력요법에 대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는 이슈가 유한양행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를 한번 봤습니다 기술 이전을 보면서 임상 1상에 대한 부분 한올 바이오파마 얘기하면서 더 간다 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났는데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숨겨진 재료가 있다고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죽냐 안 죽냐를 알아보는 것이 임상 1상입니다 다만 임상 2상부터는 약품과 용법과 용량에 따라서 효과에 대한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2상 이후에 임상 3상은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죠 사람 숫자를 늘려서 이번에 유한양행이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허가를 받고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 추이는 앞으로도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가지고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존재할 건데 앞으로도 임상 1상이라든지 또는 임상 3상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후반기 임상 학회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정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 당뇨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열리냐면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죠 이게 ESMO입니다 여러분들이 암 관련된 학회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달 말로 들어 알차이며 임상 학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치매 일종이죠 또 치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시간에 주식 강의 시간에 들어오시면 또 여기 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3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당뇨학회 같은 경우는 비만약 관련된 부분과 또 엮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만약 9월달에 많이 움직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점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 종양학회 별표 3개 넣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암이라는 학회 자체가 전반기에는 AACR, ASCO가 있다면 후반기에는 바로 ESMO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리부터 넘어가 보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추석 연휴 동안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중동 3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즌에 네옴 시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네옴 시티가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일란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또 한번 또 나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건물들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난이도가 대단히 높아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가 이제 지상이고 이쪽이 이제 상당히 높은 쪽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세로형으로 해서 사이사이 건물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 건축관리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히림, 한미글로벌, 도화인지니어링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건설관리, 건축관리 업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타워들 보인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한미글로벌에서 했던 프리콘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이런 이제 프리콘 과정을 건설관리를 거치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좀 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공정 자체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위험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네옴 시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건설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 이슈가 되는 것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난이도가 있는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도 이런 네옴 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제 SY였어요 SY가 오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추라이를 했던 분 뿐이었고 이런 건설관리된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한 번 더 보셔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핵심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송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공개 방송에서 해주실 거죠? 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 또는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떠 있을 겁니다 그 얼굴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를 또 만나보시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엄선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식 고민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그럼요 지금 빠진 거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봐라 내가 주식하지 말라겠지 이 얘기 나오죠 또는 이제 내가 수익 난 거 얘기해도 돈 벌어있으니까 밥 사줘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이 방송 마치고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요 한국경제TV 그리고 원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하고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상승하는 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